아 이거 한번 뛰면은 잘 떨어질 수도 있어서 잘 붙여놔 안녕하세요 어 치앙마이 밤에 도착했으니까 날로 실추면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서울항전은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 우유 아 블루베리 요거트구나 요거트를 먹으면서 주스네 진짜 그치 우유인줄 알았더니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으면서 아침을 먹으러 나가보고 있어요 오 충성 멋있어 오늘은 조식으로 먹을까 하다가 산티탐 쪽에 있는 그런 식당 브레커스트 파는 식당 닭죽이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저께 자기들 인천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먹어볼까 싶어서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진짜 뭐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서울항 아침에 나와서 막 커피도 제대로 한잔 못한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번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왔는데 어제는 이렇게 물고기 도마베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도 또 신기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뭇잎 벌레라는 나뭇잎이랑 똑같은 생긴 자국이 있는 벌레인데 잘 찾아야 돼 나뭇잎에서 나뭇잎처럼 생긴 벌레를 찾는 게 오늘의 미션이야? 응 좋아 우리 오늘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자 애벌레도 있는데 무슨 애벌레야 이게 너야? 노란... 노란털 애벌레인 것 같은데? 노란털 애벌레인 것 같은데? 노란털 애벌레? 노란털 애벌레인 것 같은데? 채소가 채소가게야? 무슨 태소 있어?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 나한테 와 나 뭐 안개를 풀거야 아빠 그냥 가 이쪽으로 어 알았어 아빠 왜 계속 울려 안녕 안녕 고양이 말을 내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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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죽냄새 나지 않니 서호야? 여기 한국사람들도 많이 온대 엄마 이거 뜨거워 있어 어? 엄마 뜨거워 식혀줄게 안 이상하지? 아니? 이상해 맛이 이상하다고? 응 형 닭고기 드실 맛인데 왜 아 아파 알았고 알았고 한 방울인데 영방울인데 영방울 내가 또 간장이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닌데 또 내 입맛이 안맞을 수도 있어 그래 또 입맛이 안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먹어보고 또야 무조건 내 입맛이 안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국수가 마시는 것도 죽이 마시는 것 같아 죽? 죽이 그나마 나 군사축 먹자 알았을때? 저어랑 밥을 먹고 와 사이 맞네 커피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아 매직 브루라는 곳이에요 목소리 클게 해야지 아임 서우 아임 서우 오우 아주 좋은 이름 한국인가요? 응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가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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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음 아임 서우 여기 그림 그려도 도입하기 2천월에 예쁘게 여기 그림 그려도 예쁘게 멋진 그림 그려도 다른 편으로 한번 해봐 괜찮아 괜찮아 맞아 우리 포장 근데 안 나와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It is not rock 엄청 크다 아 귀여워 연필이다 좋아 연필? 연필이 더 좋지 연필이다 난 여기 이렇게 볼 필요해 플러그 100마리 플러그 100마리 그리려면 우유도 못 마시는거 아니야 그리면서 마시면 되지 어때? 맛있어? 천천히 마셔 조금 쉬었다가 이 시장 출발하자 알았지? 커피 맛있어 코에 엄청 잘 그린다 그치? 아직 동그란 것들은 연필이 안 되겠다 연필이 안 되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우랑 저는 지금 와로롯 시장에 왔어요 소야 여기서 우리 코끼리 바지도 한번 찾으면 사우꺼랑 아빠꺼 어때? 좋아 좋아? 포기하지 않는다 소야 뭐라고? 삼엄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삼엄자는 포기하지 않아? 응 반찬 그런건가봐 장조림 아니 장아찌 그런거 아닐까? 장아찌 이런거 매실 장아찌 같은데 약간 장아찌 장아찌 올리브 응 흐흐흐 아빠도 몰라 저희 태국말을 알아요 콜라 봐봐 그거 초콜릿 한개 사보고 싶어? 응 이거 얼마인지 물어봐보자 응 10받 10받 오케이 돌멩이 모양인가 보다 그치? 응 맛 테스트 맛 알려줘야지 어떤지 나 먹어봐 응 성공인지 실패인지 땡인지 오케인지 오케이야? 오케이 어디있을까 소야 코끼리 바지가 그래도 그래서 자 건물 실 이렇게 만드는 거래서 실로 이렇게? 응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든거 응 장식품 만드는 거래 봐봐 그럼 그럼 이걸로 다 만든거야 이거? 응 다 이렇게 만든거래지 핸드메이드 소야 맘에 드는 컬러 있어? 봐봐 한번 네 어떤컬러 블루? 블루 요거 네 이거 한번 주머니가 이거 있나 주머니 있고 소 사이즈 있냐 물어봐 봐야겠다 사이즈 파란색을 원하는데 사이즈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계신가 코끼리 바지 서어가 원하는 약간 파란 컬러가 있었는데 백바트다 이거는 근데 서어 사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작아보여서 다른데로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서어가 이제 조금 잠이 와서 빵고스티 빵고스티 빵고스티이다 어 코끼리 바지도 못찾았는데 어 비온다 숙소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여길 올까 안올까 모르겠는데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어떤말 비온다고 그러네 아빠 비운지 몰랐는데 또 어떻게 알았대 비오는거 힘들어 가보자 바나봐 여기 길까지 들어오면 돌아와야 되나봐 택시가 우리가 택시는대로 나가보자 저 첫개 쪽이네 저 길을 딱 우리가 가도타는게 빠르겠다 아빠 서울아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따 좀 자야겠어? 네 아침에 더 여섯시에 일어나니까 졸리지 헬로우 볼트 안녕하세요 수고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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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가 택시에서 잠들었어요 서우가 택시에서 잠들었어요 또 3시간 4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랑 다니니까 뭐 완전 스케줄을 짜는건 아닌데 생각했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동해야겠다 이런게 절대 불가능해요 다들 아이랑 둘이서 어떻게 여행하시나요 서우가 3시간을 자고 기분이 다시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둘이서 어떻게 여행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가려다가 못갔던 어 6년 전에 갔었던 피자랑 파스타 파는 곳 그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였더라? 봐봐 집 한번 봐볼게 아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건가 보다 여기인거 같은데 아빠가 시협으로는 레옥이다 여기인거 같은데 아빠가 곧 전에 왔었던데랑 뭔가 느낌이 틀리지? 바뀌었나? 장소를 좀 옮겼나보다 이 건물 그때 다 빈 빈 공사자 망고 같은 그런거였었는데 여기다 여기야 베어풋 카페 어 거북이 일단 찾아보고 들어갈거야? 뭐 뭐야 그래 거기 아래 진짜 있지 거북이 밥먹는 중 지금 어 먹는다 거북이 육식 폴더 먹어 거북이 폴더 먹어? 응 소가 뜯어서 줬더니 먹네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원 리시 소다 리시 소다 그리고 원 포 치즈 피자 맛있어 맛있어 여러 원 리시 소다 그리고 원 포 치즈 감사합니다 고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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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는데 이런거 하나도 없었어 근데 다 빈터였어 근데 빈터 응 근데 멋져졌어 어 멋져졌다 그치 거북이도 없었지 거북이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물고기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가까이 땡기면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 조심히 한번 먹어봐 응 제발 어 그렇게 들어서 먹어야겠다 응 응 이렇게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고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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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떤거 같아? 이거 치즈? 어 맛있지? 맛있지? 응 여기 엄마랑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빠랑 서우두 그때 먹었는데 너무 베스트게 해서 응 그때 똑같은 맛인거 같았던거 같아? 응 일단 똑같은 맛인거 같아? 똑같은 맛인거 같아? 응 응 이럴 응 아빠는 봐봐 어떻게든 봐봐 아빠는 봐봐 아빠는 봐봐 피자를 반으로 접습니다 응 한입 맛있다 그치? 응 응 오 잘먹는다 그래도 우리 아침 먹고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배고플거야 응 아빠는 지금 둘이서 여행하는거잖아 어때? 서울 응 진짜 예쁘네 응 너 얼굴에 알아줄게 어서 알아서 더 줄게 어서 근데 피자 먹기 대장이였어? 응 응 아빠가 지금 문제였어 근데 아빠가 지금 문제였어 우리 토크쇼하고 있는 중이었어 응 아빠와 우리 여행하는거 어떤거 같아? 재밌어 또다 먹으면서 또 시켜줘도 되고 다음에 또 먹으러 와도 돼 너무 잘먹는게 이쁘다 서울가 맛있게 잘 먹어줬어요 보통 때 같으면 집에서 피자만 한 조각 먹을까 말까 하는데 세 조각이나 먹었어요 걸어가자 먹었으니까 소화 좀 시켜야지 서울야 다행히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은거 같아서 더워 정말 다행이네요 더워 뭐야 더워 난리 덥지 여기는 태국이거든 이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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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ammad she likes hungry 카향 아 그치 서우 덕분에 문방구 구경도 한번 해보네요 서우가 들어갔다 가본다고 해서 서우야 여기 코끼리 바지 엄청 많은데? 서우 사이즈 있는 거 봐볼까 한번? 헬로우 서우 사이즈 있는 거 봐볼까? 아 베이비에 있는 거 봐봐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근데 알기 건 없대 가자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 7시 7시? 네 인사이 마켓, 워더로드 마켓,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인사이 마켓? 응, 워더로드 마켓 아 워더로드... 아 워더로드! 오늘 아침에 워더로드 마켓을 계셔서 워더로드 마켓? 매일 저녁 매일 저녁 아 이제 구경할 수 없게 아 이제? 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 파란 건 아가다 소희 아가 이거 길은 게 용이야 용 어 어 얼마큼 길어? 아빠! 응 여섯짜리리네? 엄청 기네 그치? 여긴 무슨 사원인가? 아빠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들어온거라서 여기는 왓샘팡 사찰이래 문어 문어 사고싶어? 아뇨 돌고래 두개 다 살까? 두개? 응 나무장랑감 돌고래가 나겠다 이건 문어 다음에 살게 두개 사서야 여기 또 언제올지 몰라 여기 안올수도 있어요 이빨 그래도 장난감 한개 샀네 나무인형 나무? 응 응 어 여기 소야 여기 크림하지 많은거 같은데? 응 한번 들어가볼까? 응 좋아 이것도 어떤게 좋아? 이거 하얀색 블루? 응 아니면 완전 블루만 있는거 이거 한번 입어볼래? 안돼 아빠 이게 보라색이야 더 파랑이 좋아 이게? 응 한번 입어볼래 서호야? 이거 어떤거 같아 서호야? 땡땡땡자리 귀여운거 같아서 어떤거 같아? 귀여워 그거 하나 살까? 사올까? 네 오빠 아가도 매입이 되네 아가도 매입이 되네 아가도 매입이 되네 아빠 이거 살까? 응 아가랑 커플 아빠가 입어봤다 아빠도 지? 아빠가 안 맞으면 진짜 비상상태인데 아빠가 안 맞으면 아빠가 비상상태인데 그치? 맞아 허리가 꽉 조아 아니 꽉 조이지 않아 아니 꽉 조이지 않아 이게 라이프? 네 라이프 잘 알 수 있어? 네 아가도 아까 한 번에 아가도 마요 나 여기 프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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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뻐 같아 응 물고기야 물고기 서우랑 코끼리 바지 하나씩 샀습니다 똑같은 색 사고 싶었는데 얼음꽃도 색이 없어가지고 지금 검정색 사고 서우는 약간 파랑이 들어간 파랑이 사고 아까 목말른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마실까? 마트에서 물 샀까? 국류수? 응 그러면 어떤 거? 망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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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슬러시? 응 알았어 가보자 망고 그림이 노란게 딱 보이네 그치? 안 몰라서 봐봐 노랗게 망고 그림 그려져 망고 아니에요? 망고 맞지? 망고 맞지? 망고 예 망고 예 망고 먹고 이제 코끼리 바지 샀고 망고 먹고 그리고 이제 마트 가서 과자랑 맛있고 이런 거 사고가 집에 가면 되겠지? 응 나 그럼 망고 주스 주스로 먹을 거야? 응 망고 프라이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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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옥 거 망고 주스 소화야 근데 이거 생망고를 갈아주는 건 아니고 망고 시럽 넣어주더라 아빠 봤어 시럽? 응 다음부터 스무집 사먹는 게 낫겠어 네 스무집이나 갈아주자 생망고 맞아요 응 시럽인 거 봤어 아빠 봤어 시럽이었어 오리지널 이따가 50박스 100박스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 사오야? 저가 팝콘을 파는 것도 봐서 팝콘을 안 샀습니다 네 하나 사오 여기다가 어 우리 집을 사야해 하나 이거 살 거야 어떤 거? 사이다 그거 검은색으로 자 재료로 왜? 재료 왜? 설탕 너무 만지는 거 안 좋아져 아니 막 이거가 검은색인거 이거 이거 어 재료야? 재료 사이다 밀크티? 아빠는 밀크티 음료를 한번 사보겠어 뭐? 밀크티 음료? 응 밀크티 망고 하나 사갈까? 응 좀 적게 되는 거 사자 네 네 꽉 가는 거 망고 하나 사가서 먹어보자 그래? 이것도 사볼까? 더워야 우리? 포멜로? 포멜로? 어 뭐야? 여기 팩가에 맛있게 눌르지 마 더워야 맛있게? 모르겠어 한번 사볼까? 힘이 좀 그게 포멜로래 한번 먹어봐 포멜로? 어 뭐라고? 포멜로? 포멜로? 어 멜로? 엄마가 보내줬는데 태극화 한번 먹어야 돼 과일이라고 먹어봐봐 아빠 아까 아까 먼저 먹어보고 맛있는데 안 맛있는데 한번 먼저 먹어볼게 응 음 맛있어? 응 달아 아니면 샤? 달아 달아? 써 아니 진짜 써 써 써? 자몽인가? 단게 아니었어? 응 써? 응 그럼 어떻게 먹어? 먹어봐 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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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뜨다 이거 자몽 자몽인거 같아 그럼 이거 먹어 나 망고 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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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거는 내가 먹어봐 자몽이었나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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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메리나 아빠 자몽하면 뭐? 메리나 당연히 망고지 망고 자몽하면 망고라고? 응 과일하면 망고가 아니야? 아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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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아보여 먹어볼게 먹어봐 포크 있다 도우야 어디? 포크 여기 아니야 포크 응 포크 아빠 아가가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줄게 응 포크 아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최고야? 응 인상 아빠도 먹어보게 뻥 아니야 뻥 진짜 맛있어? 응 여태껏 먹어본 망고 중에 최고야 이게? 응 막 누르지도 않고 막 막 신선하고 막 맛있어 달콤하고 적당히 달콤하고 어때? 음 이건 제 성공이다 같이 아니야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 아빠는 망고랑 밥 같이 있는 것도 사고 싶었는데 마트에는 안팠네 그게 나도 망고스티키 라이스 아빠 제일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아가 못먹어서 먹고싶어 응 축하드립니다 네 다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